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악합니다. 너무너무 악해 가지고 오늘 이 주제는 참 세상이 너무너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밥먹듯이 할 수 있을까 저건 옳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저렇게 옛날 말로 따지면 땡깡을 뿌릴까 떼를 뿌릴까 오늘 첫 주제는 내부의 적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상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고 강판으로 깐 그런 양심을 갖고 있다. 제가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를 내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이런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게 흐릿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우리 젊은 분이 이렇게 아주 도둑놈들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흐릿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 참 요즘에 보면서 정말 참 세상이 많이 악해졌구나. 어제 저녁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의 36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지난 한 3년 정도 아주 성실하게 착실하게 선거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린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대개 신문사에서 한 30년 40년을 지나게 되면 신문의 기자들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편집부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접어들고 편집부의 방침에 맞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그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그룹에서 30년을 보내느냐 삼성그룹에서 30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뭐 털 같은 게 많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젊은 날 자신의 직업 세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죠. 제 연배가 되면 저는 딱 10년 정도 조직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손과 머리를 가지고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한 23년 정도 됩니다. 조직에 속해서 한 10년 정도 밥을 벌어먹었고 23년은 자기 손과 머리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세상 용어로 표현하면 상당히 자유인이죠. 어떤 털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발언하고 주장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일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관한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양심과 지성과 이성의 기반을 두고 어떤 뭐죠 자고 우면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할 때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 연배 사람으로는 참 쉽지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진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여러분들라도 아주 압축합니다. 3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제가 얻은 결론은 간단 명료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단순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사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마다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63세 되는 공병호란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3년 정도의 시간을 아침부터 밤까지는 퍼부어 가지고 그걸 완결 총정리하는 것을 도둑놈 시리즈로 완결하는데 그 책의 1권의 이름 36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이 주도 면밀하게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지시와 명령과 하명을 받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 핵심 재력이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단행한 것이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선거 조작과 오프라인 선거 조작 이른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작 안 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정치집단의 핵심 인사들이 선거 사기를 정교하게 기획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책에 36쪽에 나온 제가 인용해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 사기를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도 눈치를 보는 조금 눈치를 보는 부드러운 마일드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행 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망하는 것은 2024년 총선 에서는 마일드한 조직 부드러운 조직이 있을 것이고 2026년 대선에서는 무자비한 조작을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소위 도덕놈들 시리즈를 편찬하기까지 운명적으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데이터를 보고 이 친구들이 조작을 했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선거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적들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1960년 1950년 6.25 전쟁을 벌렸던 외부의 적께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전복을 원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바로 저지른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침략당한 겁니다. 이 전쟁은 전선이 명확하지 않고 대법관들이 다 넘어갔고 언론이 넘어갔고 지식인들이 넘어갔고 여야 정치인들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 물꼬를 돌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항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나이가 든 세대들만 옳은 것을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의 원기왕상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항 자체가 그냥 본인들의 인생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 같은 일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더라도 판판이 도둑질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재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 대로 선거사기질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 이고 이와 같은 문제인식은 거듭 말씀드리 지만 20대 제가 숫자를 분석하고 숫자를 보는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 30대부터 한 32여 년간 100여 권 정도의 책을 펴낸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딱 정리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거름 같은데 하는 상태에서는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도둑놈들 시리즈 그리고 앞으로 4월 1일에 선을 보일 소위 도둑놈들 사관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는 것은 그야말로 완결판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3년간의 그런 작업들을 총정리해 가지고 대국민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큰일 난 겁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했는데 아무도 침략한 자들을 징벌하거나 조사하거나 응징할 그런 의도가 없는 겁니다. 배운 놈들이 더 심한 겁니다. 특히 서울법대 놈들이 한심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 혼자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실체적 사실과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제는 그걸 보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면 그냥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다시 조선으로 복귀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자유민주주 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면 다시 조선으로 가 가지고 노예 처럼 남들이 지도자를 만들어 주게 되면 네 네 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겠죠.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선거사기 문제는 결국은 중국의 소위 복속되는 문제하고 그대로 직결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